저 앞보이는 산에서 해수관음상을 보이고 온 곳입니다. 두 곳에서만 수영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. 저기 보이시지요? 저쪽 넘어 여기는 해변 주차장입니다. 무료 아닙니다. 도움받고 있습니다. 엄청 많습니다.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베트남 용달입니다. 머리 부분에서 푹 시원다길래 찾아왔습니다. 푹 쇼가 기대가 됩니다. 푹 시원의 장소에서 푹 시원한 호주가 있습니다. 푹 시원을 보러 저기 정박해 있던 유람선이 여기 다 물렸습니다. 자아~~ 우와~~ 얼떨결에 최고의 정관을 봅니다. 이 진실은 여름을 정말 꼼꼼하고 환영합니다. 여기가 바로 정관을 먹기 위해.. 최선을 다치고 , 가게 percentage, 추감를 안 정해진 심리에 찍어서 와야해. 너무kkkkkk 저희가 이 자아대편에 대해 이야기하는星과 명녜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그 시각 세계에 대해 만나면!! 역시 라떼원에 대해, 그리고 이거 뭐.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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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상호 소나 오네 우와 물이 엄청 점점 더 나오는데 이거 한 50m로 날아갈 것 같은데 물이 앞에 있는 건 양해 주고ществ 이나 자 이것으로써 이것으로써 물꽃불쇼를ple52 또 한번만 더 나오나요 워우 오우 아직까지 여운이 가시지 않습니다 불축제인지 물축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고도를 높이는데요 물 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물 맞으러 간 것 같은데 이제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유람선에는 유람선들이 강의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것으로써 아 여기 여기 안에 사람들 봐요 자 이제 사람들이 사람들 무지하게 왔습니다 반항시 사람들 다 나온 것 같아요 아일러브 다낭이 뜹니다 불꽃쇼 끝나고 나니까 교통지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단 한참 나가려고 합니다 저 앞에 바로 정면 보이는 데가 오토바이 주차장입니다 뭐 그냥 꽉 차가지고 더 들어올 수 없지요 아 귀국하기 전에 저희는 마지막으로 어 조기 시장에 잠깐 들려서 어 갈려고 왔다가 불꽃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안 할거야? 안 할거야 어 아니 근데 아 이런거 구경하러 다녀야지 뭐 가니 지금 어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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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없는데 이걸 구경해야지 여기 모자가 이쁘네 여기 있는 모자는 우리 우리 팀이 안 봅니다 왕왕 배트맨 사람들이 배트맨 사람들이래 이거 참 왕왕거리면서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아우 여긴 해산물 오징어 뭔지 뭔지도 모르겠다 아 이거 놓지 아이 아 아니 아 아 아 그럼 야 지금 지금 발만 싸니까 문제야 지금 아 아 아 아 이런거 봐야지 왕왕 사진 찍으면서 왕왕 왕왕 영복 영 넘어지지 않 넘어지지 않으면서 가는게 다행해요 어 20K 브리크로 골랐어 배치고바맛 나는 이제 살권 없습니다 살고 싶은데 사세요 나는 나는 커피를 사야 되는데 커피 사는 거 포기했어 아 15,000원 콜 아 15,000원 콜 너무 편한 거에요 저 소만로 사는 거에요 정말 편한 거에요 그렇지 뭐. 가리지나도 좋아 아휴. 가방 수집하세요? 나이키. 아 나이키잖아? 아 오케이. 인정 인정 인정. 나이키려는데 뭐 어떡해. 여기는 우와. 여기는 뭔가 있는 집인데 여기는. 여기 인사동 실적. 오 저 뿔봐. 우와. 알로. 자 이제는 뒤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. 여기 러브 좀 찍고. 아 러브 좋아. 아 여기 오니까 이제 사람이 없네. 끝. 아 여기는. 오 야 이거 공예가. 오 죽인다. 러브. 청사처럼. 아 이번에 또 러브. 울키고. 아리밀다. 아리 아마라. 아리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